서울시는 이제 다시 뛰어야 합니다. 서울시가 대한민국 발전에 엔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. 제가 대한민국 엔진 서울시 다시 한번 힘차게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시민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상생과 공정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. 계층이동 사다리가 보장된 도시.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. 그리고 누구라도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정의 도시. 초인류,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. 그래서 이제 서울이 하면 세계적인 표준이 되는 그런 도시. 그런 서울이 이제 다시 뛰습니다. 다시 뛰는 서울시 꼭 만들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떠나는 도시. 감사합니다. 확실하게 Theresa가